눈빛이 어두워 내 손으로 덮어줄 수밖에 두려운 걸 모두 버리고 올게 왜 난 갈 길을 모르고 왜 난 좀 바뀌어 바래 오는 걸 그런 맘을 다 모른 채 안 도는 게 아침이면 방법이 더 없는데 겁이 나면 놀면 돼 노래하면 들리게 돌아가면 춤출래 손은 위로 올리게 겁이 나면 모르면 돼 노래하면 들리게 돌아가면 춤출래 손은 위로 올리네 이게 사주랑 우주랑 잘한다 1년에 우주가 몇 번 없더라고요 수요일에 두 번 있나? 뭐 una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또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